나 왜 버린 거예요? 뭐 이제 다 알았다고 망신이라도 주려는 거예요? 그렇게 도도한 척하더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완전 바닥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과해 주세요 뭐라고요? 사과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 그럼 다른 팀원들한텐 팀장님의 실수 말하지 않을게요 유현성 씨 지금 누구 동정해요? 그렇게 착한 척하면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그냥 다 알려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팀장님 저는 팀장님이랑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팀장님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한 발짝씩만 물러서 이해? 유현성 씨가 뭔데 나를 이해해요? 감독님이 봐주신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가 보지? 두고 봐요 결국 감독님이 누구한테 오는지 내가 감독님 마음을 뺐는지 못 뺐는지 물러서려면 유현성 씨는 안 물러서요 나는 절대 안 물러서 아직은 사과할 준비가 안 되셨나 보네요 아직은 사과할 준비가 안 되셨나 보네요 국민이 이상해 저의 회가가 아니라 아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